안녕하세요 인문학스타의 조상렬입니다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이에요 그래도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술, 진한 커피 한 잔 그래도 필수적으로 빠질 수 없는 것이 비올 때가 바로 이 우산이죠 우산 그런데 이 우산을 보면서 도대체 이 우산이라는 것이 언제 만들어졌을까 저는 우산의 발명의 역사 이런 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동양에서 이 우산은 비우자, 비올 때 쓰는 우산으로 만들어지는데 서양에서의 우산은 우산이 아니라 변양자, 양산으로 만들었다는 게 좀 달라요 중국에서 우산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냐 춘추시대 때 노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노나라의 공수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공수반이라는 사람은 노나라의 반이다 해서 그냥 노반이라고도 불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도자 앞에서 삽질? 바로 노반 앞에서 도끼질 기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연장 있잖아요 이런 걸 만드는 최고의 신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노반이라는 사람이 뭘 만드냐면 목재와 대나무를 이용해가지고 쇠를 만들었대요 쇠, 날아다니는 쇠 그걸 공중에다 띄웠는데 3일 동안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더래요 그것이 그래서 아주 신기를 가지고 있다 신명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노반은 장인의 신, 물건을 만드는 장인의 신으로서의 중국 사당 곳곳에서 모셔서 추앙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 저희들이 중국 산동성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답사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노반 기념관을 한번 갔었는데 그 사다리 있잖아요 전쟁할 때 사다리인지 아니고 우리가 공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다리라든지 또는 농기구라든지 예를 들면 토비라든지 도끼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건축과 관련된 것들, 기구들 그다음에 또 우산, 곡자, 자 이런 것들이 다 노반의 발명품이라고 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건축의 신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건축가들은 대부분 이 노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이 노반이라는 사람이 그런 분이란 걸 처음 알았는데 저는 거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우산을 노반이 발명했을 때 그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하루는 노반 부부가 들길을 가다가 갑자기 비를 만난 거예요 비를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비를 피하다가 어째요 나무 밑에나 아니면 근처에 집을 찾아서 비를 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근처에 정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비를 피하고 있을 때 그 부인이 남편 노반한테 하는 말이 여보 혹시 곳곳에다가 이 정자를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비를 피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남편 노반이 굿 아이디어 집으로 달려가서 판자를 막 하더니 그걸 갖다 둥그런 정자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들고 다니는 정자 우산의 발명의 시작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산이라는 것을 한자로 쓰면 바로 비우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비우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양을 형상화하는 글자거든요 그런데 산자는 이렇게 해서 정자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람인자를 이렇게 네 개를 쓰죠 그리고 여기다가 열십자를 썼는데 실제로 들고 다니는 손잡이를 뜻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산산자인데 이게 정자 모양이에요 정자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모양 이걸 우산산자라고 말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우산산자에는 사람인자가 몇 개나 들어있을까요? 네, 다섯 개 그건 틀렸어요 사람인자가 다섯 개지만 여기 열십자가 있으니까 열다섯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산은 여러 사람이 함께해서 썼던 것 같아요 정자 안에 사람이 여럿이 모여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 서양에서는 비우자 우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변양자 양산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 이 양산이 만들어진 것은 중동의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그 지역에 햇볕을 가리기 위한 그늘의 그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양산이에요 우산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엄브렐라 엄브렐라 그런데 그 엄브렐라는 나틴어로 엄브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브라는 그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섰던 것이 바로 양산의 시초거든요 그들은 신이 인간을 보호해 주기 위한 그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엄브라가 실제로 노마의 카톨릭 교회 이런 데 가보면 미사 시간에 엄브라 쓰는 걸 봤어요? 바로 이 엄브라가 뜨거운 햇볕을 가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신이 보호해 주는 어떤 그 존재다 이런 그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엄브라를 쓰는 이유인 겁니다 그렇던 것이 우리가 비가 올 때는 우산으로도 썼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하튼 중동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있던 이 양산, 곧 우산은 런던 거리에 등장하게 된 것은 18세기 중반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750년대 이쪽저쪽으로 보는데 그때 당시에 조나스 하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가든 조시네 나고 조나스 하네이라는 사람이 무역 상인이에요 그 사람이 페르시아 쪽으로 무역을 하러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중동 지역의 남자들이 이걸 쓰고 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당시에 영국이라는 쪽에는 남자들이 우산을 쓰지 않았어요 이 우산은 여성 전용물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오직 남자는 모자를 쓰거나 마차를 타거나 또는 그러면서 비를 피했던 것이거든요 단 남자가 우산을 썼을 때 언제냐면 여성을 에스코스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써준 것이 에티켓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나스 하네이라는 사람이 중동에 가서 남자가 우산 쓴 것을 보고 와서 야 이거 런던에서도 우산을 써도 되지 않느냐고 우산을 쓰고 런던 걸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남자가 우산을 쓸 수 있느냐고 막 야유와 돌팔매질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도 이 조나스는 꿋꿋하게 한 30년간을 갖다가 우산을 쓰면서 영국 런던의 남성 우산 시대를 열었던 것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우산은 여성한테는 부귀 또는 어떤 악세사리 부귀를 상징한 악세사리였던 것이죠 남성들이 나중에 쓰면서부터 영국 신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산을 쓰게 된 것은 사실은 왕이나 왕족들이 썼던 일산이라고 했잖아요 해일자 우산산자 그래서 일산 뜨거운 햇볕을 가리거나 또는 비올 때 쓰기도 하는 그런 일산 용도로 썼던 것이고 일반 백성들이 우산을 함부로 쓰지 못했어요 왜 쓰지 못했느냐 우산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하늘을 가리우는 불경스러운 짓이다 해서 우산을 못 쓰게 했었어요 그러던 것이 조선 후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우산이 보편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산을 통해서 문명발전사의 한 대목을 살펴봤습니다 2500년 전에 노반의 발상이 좀 기발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냥 무심코 이렇게 어떤 것을 허투루 보내기가 십상인데 이 노반이라는 사람은 그런 것을 쉽게 허투루 여기지 않았다는 데에서 우리가 참 많이 배울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놀트 하우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예술이라는 것은 침묵한 사에게는 침묵으로 대하고 질문한 자에게만은 속삭일 뿐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떠한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가까이 가보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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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